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네스포입니다. 지아지아. 아무튼 이렇게 VR짓, 아니 VR짓이라.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제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음, 완전 이 정도 일주일이 넘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 된 거겠죠? 음, 이제 일주일 넘었으니까 이제 다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어, 나중에 알코올도 조금 섭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양콩님 바빠요? 크, 어, 잠깐만. 양콩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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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양콩님도 이제 복학할 시기가 다시 다가오는가 했더만은 아직,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시구나. 아마 양콩님도 지금 많이 그거 하겠네. 음, 학비를 위해서 돈도 모아야 될 거고 음, 학비를 위해서 돈도 모아야 될 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거고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하하하 요즘 학비 비싸죠? 학비 담았어요? 그 다음, 다음 학비는? 아, 요즘 학비, 대학생들 학비 얼마 정도씩 해요? 저, 네, 최근에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에 그 대학생들 사립대 학비가 4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아! 360에서 450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대학교 학비 너무 비싼 거 같지 않아요? 응? 한 학기에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게 몇 달 정도지? 3, 3, 4, 5 아무튼 이거 거의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내고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보면 정말 정말 학비가 비싸긴 비싸다 3개월, 그러니까 한 1개월에 한 거의 100만 원씩을 내고 수업을 듣는 거니까 방학 방학이 이제 뭐 방학은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였지? 학교마다 그리고 그거 있지 않아요? 듣는 감옥에 그러니까 이수? 아니 신청했는 학점에 따라서 또 학비가 다른 게 또 있잖아요 어떤 학교는 그냥 싸그리 월에 한 학기에 얼마였고 그냥 가격이 높게 처음부터 그냥 높게 측정이 돼 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조금 저렴한가 싶은데 보면 이제 듣는 학기 신청하는 학기 그 점수에 따라가지고 학점에 따라가지고 다른 것들도 있고 아무튼 정말 예전부터 느꼈는데 예전부터 느꼈지만 대학교 학비는 정말 비쌉니다 이게 대학생이 어떻게 보면 대학생도 일을 하는 신분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신분이잖아요 대학생인데 아직도 학생인데 공부를 하는 신분인데 한 학기에 거의 400만원 던에 학비를 낸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신청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학자금 대출 신청 학자금 대출 신청하잖아요 그 취직해가지고도 몇 년 동안은 뭔가 내 월급이 내 월급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돈 자기 실제 자기 손에 지어지는 돈이 있기는 한 자기 손에 지어지는 돈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뭘 될까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제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부담으로 제 친구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 개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보니까는 정말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갔더라고요 제 친구는 10년까지는 안 걸렸어요 나중에 그래도 제 친구는 벌이가 좋아가지고 벌이가 좋아가지고 중도 상황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갚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벌이가 좋지가 않은 사람은 졸업하고 나서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은 갚아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게 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한다고 해도 버는 돈이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활 환경에 따라가지고 이제 독립해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제 집세도 나갈 거고 각종 세금들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생활비 식비 그 다음에 옷들도 조금씩 사입어야 될 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걸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또 저 돈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금을 넣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 학자금 대출이란 게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아 정말 학자금 대출 아니 대학교 학비 솔직히 대학교 학비는 조금 더 싸져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거 학생들 학비들 뭐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대학생 학비도 약간 그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근데 그렇게 해주지는 않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교라는 거는 선택적 학교니까 가는 게 이제 의무고 강요가 되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사회 분위기 요즘에는 사회 분위기가 어 취업을 하려면은 뭘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대학교까지 나와라 대학교를 나와야지 뭘 한다라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도 저렇게 높은 학비라는 건 조금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정말 학생분들은 이번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학생들은 학교도 잘 나가지도 않는데 이번에 학교도 잘 나가지 않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비들 조금은 조금은 할인해주면 좋을 건데 왜냐면은 그 학비에는 그 학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금액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나가질 않는데 나가질 않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학교 가신 분들도 불쌍하죠 돈은 비싼 학비는 학비대로 내고 캠퍼스 캠퍼스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진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비싼 학비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진짜 투자금이에요 투자금 미래의 나의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미래의 나의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라는 투자금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중에 취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학연이라는 것도 진짜 무시 못합니다 학연이라는 것들도 진짜 무시 못해요 정말 무시 못해요